부산항 대교입니다. 여기 영도 조선소이구요. 조선소이구요. 여기 영도입니다. 다리 보이네요. 저 조명된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. 이 다리는 부산 대교입니다. 그 밑에 영도 다리. 올라갔다 내려갔다 는 영도 다리는 잘 안 보이네요. 이게 부산 대교구요. 부산항 대교. 아직 조명이 안들어왔네요. 이 배는 제주도 가는 데입니다. 길이가 약 98m고. 한 만 번 좀 넘는 것 같아요. 만 번. 여기 보면 영도인데 조그마한 고기잠배들 많죠. 부산 대교입니다. 영도입니다. 영도. 중도하고 영도를 연결해주는 부산 대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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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